이번 시간에는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질량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를 직접 계산하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적인 핵분열 반응으로는 우라늄 이삼과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핵융합 과정으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되어 헬륨이 되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핵분열 반응입니다. 중성자가 우라늄과 충돌하여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질의 질량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 물질의 질량의 합은 이 정도,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의 합은 이 정도가 됩니다.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에서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을 빼면 핵분열 과정에서 0.215405U에 해당하는 질량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값에 이전 영상에서 유도한 변환값인 932를 곱하면 메가일렉트론볼트 단위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한 개가 핵분열할 때는 200메가일렉트론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융합 반응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여 헬륨과 중성자가 나오고 각각의 질량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핵융합 반응 전의 총 질량에서 반응 후 총 질량을 빼면 0.01882U에 해당하는 질량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932를 곱하면 17.598024메가일렉트론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놓고 비교해보면 핵분열 과정에서 핵융합 과정보다 약 10배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그동안 우리는 어디선가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청정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미래에너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핵분열의 경우가 반응 전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휘발유 10L의 에너지가 경유 1L의 에너지보다 많다고 해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질량을 기준으로 발생 에너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라늄 23호 1g과 중수소와 삼중수소 1g이 각각의 반응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g의 우라늄 핵분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1g 속의 우라늄이 분열하는 횟수와 한 번 분열당 발생하는 에너지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융합 1g의 에너지도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1g 있을 때 융합 가능한 횟수와 융합당 에너지를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분열당 에너지와 한 번 융합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분열 횟수와 융합 횟수만 구하면 됩니다. 우라늄 1g의 분열 횟수는 우라늄 1개당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1g 속 우라늄 원자의 개수로 대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수소와 삼중수소 한 세트당 한 번의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1g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융합 횟수는 1g 속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세트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g 속 우라늄 2,3호의 개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12유의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으면 12g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라늄 2,3호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에 있으면 235.837192g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에 있을 때 235.837192g이니까 x계에 있을 때 1g이다를 풀면 되겠죠? 고로 1g 속 우라늄 2,3호의 개수는 2.55 곱하기 10에 21승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 세트가 1g 속 몇 개가 있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수소와 삼중수소 질량의 합인 5.03151U 한 세트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면 5.03151g이 될 것이고 비례식을 세워 계산해보면 1g 속 삼중수소, 중수소 세트의 개수는 1.197181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한 수치를 대입한 다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익숙한 줄 단위의 에너지로 전환해보면 1g의 핵 분열로는 821억 줄의 에너지를 1g의 핵 융합으로는 3375억 줄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대 4의 비율이고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다시 비교해보면 1g의 수소 융합과 동일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4g의 순수한 우라늄 이사모가 필요하고 원유 1kg당 42.2MJ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유 8000kg이 필요하고 석탄 1kg당 20.6MJ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석탄 16,080kg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